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파일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게시물에 프로젝트 멤버들하고 채팅 방식, 대화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아니면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대량의 파일들을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게시물과 파일과 위키페이지 만드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이거는 추가되는 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우선은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량으로 어떤 학생들한테 파일들을 참고 자료 형태로 만약 이거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파일들을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으로 끌어당기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제는 편하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이쪽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 폴더 있습니다 이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고요 참고 자료 수업 참고 자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제 물어봅니다 뭐 원드라이브 쪽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팀즈 이제 여기 있던 팀즈 쪽에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확인을 하시고 이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를 좀 더 보시면은 이 워드 문서하고 엑셀 문서를 직접 여기다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들하고 이게 우리가 워드 파일이죠 워드하고 이제 ppt 프레젠테이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얘가 구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앱이 외부에서 새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부적으로 이거 앱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가끔씩 좀 뭐라고 하냐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넥터크 현상도 있고요 처음에만 조금 그런 현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은 살짝 매끄럽지 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저장이 돼요 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나 대화 같은 거 이런 기능들도 원래 있었죠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은 여기다가 새로운 메모들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기능입니다 예 동기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원드라이브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동기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드라이브 폴더하고 동기화를 바로 하고 싶다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원드라이브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폴더 그 원드라이브에 이 관련된 문서들이 이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기화된 그 탐색기에서 파일을 추가해도 여기에 추가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동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그 링크 복사라고 있어요 링크 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대화창이나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요 링크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봐라 라고 해서 복사를 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어디냐 이 게시물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해줘도 되겠죠 링크를 해줘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채팅방이나 그런 쪽에다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를 직접 확인하면 돼 라고 해서 이제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링크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직접 사용자들한테 링크를 보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내시고 열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이제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똑같이요 그래서 이걸 열기를 하시면은 여기에 pdf 파일 뷰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공유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나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대화 시작을 이용을 해서 이 문서에 대해서 공유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시작을 하면은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채팅방에 대한 채팅방에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닫기를 하시고요 여기 게시물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했다는 걸 열면은 이제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같은 계정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계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이는 것이고요 여러 명의 파일 그 팀원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게시물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